첫째는, 감사합니다. 기회, 기회를 줘서.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하프루트. 아휴, 마이.. 마이 네임이 정재에킴, 아 비즈니스 아 헷갈리네 어 자기야 오늘 면접 어땠어? 잘했어? 안 좋았구나 취직 준비 시작한지 벌써 1년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은 언제 만나냐? 하.. 이번에도 영어 때문에 자신 없는 거야? 영어는 외국인이랑 대화를 해야 늘지 외국인 좀 찾아봐 아 오늘 밤에 인터뷰도 있잖아 빨리 집에 가서 준비해 너 오늘 야근이라 좀 늦어 어 아 그리고 우리 가스비 내는 거 잊지마 아 알았어 자기도 힘 네 그렇네 음 예스 오케이 예 음 오케이 오케이 음 음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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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트레이저 가 prehe Efendimiz 첫 경우를 어서오세요 기다려주세요 되니 어떤거요? 다운 라이브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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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네 그쪽 4,500원입니다 500원 더 주셔야 되는데요 제 카드로 같이 해주세요 현금 저 주시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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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도 이렇게 있었네요 네, 몇 겨울 중부터 봤는데요 담배는 오늘 처음이네요 아 그래요? 여기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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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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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마실거에요 같이 마실거에요? 같이 마실거에요? 그리고 꼭 마실거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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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칼빈 칼빈? 칼빈 어... 내 이름은 김영재, 영재킴 네 너무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서 왔어?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 나시고랭! 아, 맛있어. 이노래? 응, 좋아. 한국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학생이요? 아니요, 여기 직업이요. 직업이요? 네. 아, 부럽네. Кстати, 라면을 먹을 수 있을까요? 라면? 네. 내가 돈이 없지. 아, 너 한국어? 네. 노 머니요, 형벌이. 네. 오케이, 오케이. 아이, 아이 바이 라면. 오케이, I will wait here. 아, you wait? 아유, 배웠구나. 아유, 배웠구나. 아, 쉿. 쉿. 헬핀. 라위언. 네, 땡큐. 아, 웰컴, 웰컴. 딜리셔스. 응. 어. 어. 헬핀. 유, 유, 유. 김밥? 응. 김밥? 엠. 으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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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맛있어. 라면이랑 라면이랑 같이 먹는거네. 맛있어. 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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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help me? Please. Help me. Thank you. Eat. Eat 하고 help me. 해줘. 갈비. We practice. Point of practice. Point of practice. Point of practice? You both call me. Point of practice. Okay, you try. Hold me. Hello. I'm 영재킴 speaking. No, no. Not I am. This is. This is 영재킴 speaking. Okay, okay, okay. Hello. This is 영재킴 speaking. I studied. Oh. I'm 30 years old. I studied. Business. Management. No. Not business. Business. Only business. Try. Business. Yeah. Try. Business management. Business 했잖아.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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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너 똑같은 거 같아? Business. Oh. So gorgeous. What? Oh. 자기야. 저기야. 여기서 뭐해? 어, 저기야. 어. 어, 우연히 만난 이 외국인 친구인데. 나 계속 영어를 계속 대화하고 있었어. 어. 아이. Girlfriend. Beautiful. 어느 사람이야? 인도네시아. 어. 칼빈이라고. 라면 저거 내가 사줘서 배고파다 해가지고. 아유 착하다. 바보냐? 어? 돈도 없으면서 진짜. 아니 저거 라면 저거 얼마 한다고. 야. 너 내가 그리고 영어는 미국 사람한테 뵙는데 몇 번을 말을 해? 아니 자기야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영어를 엄청 잘 하더라고. 아 칼빈. 유. 인도네시아 계속. 아까 트게도 그지? 어. 예스. 어. 못하네. 아. 잘. 발음되나 발음이. 발음 다르겠지 나라가 다르니까. 아 그래 저 사람 뭔가 오생각 이상한 것 같아. 야. 어디 가지? 니 지갑. 야 니 지갑. 지갑을 가져갔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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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 말 지웠으면. 니가 오늘 없잖아. 시. 에이. 에이. 아유 머리야. 아유 머리야. 아유 머리야. 빨리 가. 내가 여기를 샀는데. 아유 머리야. 섹시, 너 왜 남의 물.. I'm not rich guy You, She, She, no money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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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둑질을 왜 해 빨리 여기가 필요하니 빨리 여기가 필요하니 더 필요하니 빨리 안 약해지게 나 왜 훔쳐 그러니깐 남의 물건을 어? 유 어? 잉글리시 티치미 써 내가 봐주는거야. 오케이? 유 컴히미 어? 아까 유 아저씨 꽝 부딪혀 아저씨 허트 예 유 컴히미 써 유 컴히미 허리 아우 허리야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좀 일이 있었어요 아 어떡해 김형제 너 빨리 안 와 괜찮으세요 제가 병원 데려다 드릴까요 제가 아휴 병원 됐고 아 네 지금 이쪽이니까 네 아 거기까지 좀 부축 좀 해줘 아 예 네 자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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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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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헤이 컴히르 어 칼빈 칼빈 체인지 걸프렌드랑 체인지 체인지 좀 해줘 체인지 헤비 아니 걸프렌드랑 체인지 하나 아 니가 좀 빨리 와 조심 조심 조심해 어 어 인터뷰 전화는 자기가 체인지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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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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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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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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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이브닝 This is James from 3M Company May I speak with Young Jae Kim? 예 어 This is Young Jae Kim speaking 어 음 어 Sorry I just can't hear you Are you available to answer the phone now? 어 어 어 Excuse me 어 헬로 Mr. Young Jae Kim? 헬로 Are you there? 음 Yeah Hi This is Young Jae Kim speaking I think that was a sangat problem Can you hear me now?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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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kidding 네 dun 아 이리 아 아 닥 암 아 한시간에 5만원 아 저는 제발 야 그러면 자네는 이 친구한테 영어 배우고 이 친구는 자네한테 한국말 배우고 야 둘이서 친하게 되는 거 되겠다 아저씨도 영어 잘하셨나 보다 나? 야 나야 콩글리시지 우리 때는 콩글리시가 최고였어 짱이야 짱 콩글리시 진짜 오랜만에 듣지 않아 콩글리시 너라도 해 넌 콩글리시라도 해 콩글리시